아번데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. 한 생에 살아온 것입니다. 힘들고 지쳐 쓰러졌었지만 순간순간 샘을 주셨던 당신 나에게 언제나 큰 년이십니다. 긴 항에서 우원의 나침판 영원한 곳에 주시라. 방안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난 후 선성을 향해가는 순례자의 외로움 구멍길 함께 하신 나의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흔해서 영원히 사랑합니다. 당신 등 등에 업혀온 모래밭이 모두가 기적이었네 모두 다 사랑합니다. 장세전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떠나게 하신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 고천한 이재이 구원하셨으니 진정감사 감사드립니다. 이 땅에 떠나게 하신 이 땅의 나름에게 길어도 백 년 넘긴 업혀온다.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그곳에서 주님 함께 항월한 새 삶으로 새해로 살게부터 들어가 살게 될 시간 영혼 영혼부터 영혼까지 어찌 감사하냐 할까 어찌 감사하냐 할까 어찌 감사하냐 할까 어찌여 큰 영광을 받으셔서 어찌여 큰 영광을 받으셔서 지금껏 나의 인과여 주신 내가 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や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. 영광 받으소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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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 받으소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